네, 135페이지요.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다시 앞에 내용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립요건에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당사자 성립이죠. 성립 다음에 이제 뭐로 가야 돼요? 효력으로 가야 되겠죠? 효력은 능력, 기억나세요? 네, 무슨 능력과 의사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능력을 기억하시고 다음, 목적 들어갑니다. 목적 들어가면 뭐였어요? 성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효력발생요건으로 가면 확가적타 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뭘 갖출 것? 타당성 갖출 것.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뭐해야 되고요? 성립해야 되고요. 효력 들어가면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일치하지 않는 게 단독허위표시. 무슨 표시? 통정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 일치해야 되는데 문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기강박이죠? 그럼 여기서 취소 사유가. 취소 사유는 여기 착오가 뭐할 수 있다? 3번. 취소. 할 수 있다. 사기강박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 없는 경우 있죠? 바로 뭐예요? 미PP. 자, 이것만 뭐할 수 있다? 3번.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사기 미PP고 나머지 것들은요? 참 보다 무슨 사유다?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확정할 수 없다. 무효. 가능하지 않다. 원시적불능. 무효. 적법하지 않다. 가행법 위반했죠? 무효. 타당하지 않다. 뭐다? 무효. 단독 KPC는 원칙은 몇 번 갔다가 4번. 유효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죠? 짰을 때는 뭐다? 무조건 뭐다? 무효.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몇 번? 3번. 무효하고 뭐다? 취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성립 가지고 못 가치면 우리가 뭐 했다 하고요? 불성립했다는 말을 써주고 불성립한 데는 뭐다?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성립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효력요건 들어가서 무효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유효가 있다는 얘기고 무효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1. 2. 자 1번은 뭐냐면 불확정 뭐다? 무효. 2번은 뭐예요? 확정 무효. 자 유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니 불자 써서 뭐예요? 불. 확정 유효. 네 번째는 뭡니까? 확정 유효. 이 불확정 유효가 바로 뭐예요? 이게 취소입니다. 이게 뭐다? 취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해당하는 것하고 몇 번 해당하는 것. 3번 해당하는 것. 지금 얘기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무효하고 뭐에 관한 것. 취소. 그래서 135페이지 맨 밑에 무효하고 취소 비교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뭐한 경우? 방치한 경우. 방치한 경우. 즉 뭘까요? 2번은 방치하더라도 내버려 둬도 시간이 방치해도 여전히 2번이에요. 그런데 이 3번을 갖다가 뭐 하게 되면 확정 무효는 방치하더라도 여전히 뭔데 2번 가는데 취소를 갖다가 뭐 해버리면 방치해버리면 이 4번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무효는 그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그죠? 취소는 네 일정한 자아 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효는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뭐다? 무효 취소를 뭐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결국 시험은 뭐예요? 3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죠. 그럼 3번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죠. 그럼 요거를 뭐 예쁘게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거 갖다가 원으로 한번 그리면 이게 답이 보일 거예요. 원 원 해놓고 여기다가 1, 2, 3, 4 쓰면 돼요. 1번 있고 몇 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번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3번은 2번 가서 확정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1번 공부했었죠?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있었잖아요. 무권대리를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어디로 갔어요? 4번 4번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대표가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라고요. 알겠어요? 추인 거절하면 2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무슨 행위도 법률 행위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로 갈 때 일로 갈 때 그죠? 일로 갈 때 첫 번째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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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하느냐 당연히 취소권자가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두 번째 누구에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죠? 네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얘기고 세 번째 취소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는 뭐다 취소의 효과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의 뭐다 효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뭐 뭐 뭡니까 지금 차곡 사기 밑비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될까 그렇죠? 누가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취소부터 가봅시다. 취소 뒤로 가시면 뒤로 가시면 몇 페이지 있을까 148 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요? 148 8페이지 가시면 140조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취소권자 가니까 140조에 누구도 할 수 있고 네 무슨 자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착오가 있던 사람 사기가 있던 사람 강박 있던 사람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의 뭐가 있고 대리인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이들의 누구도 승계인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럼 특징 여기서 잡아낼 게 뭘까 키워드 미PP도 무슨 자도 제한능력자도 미성년자도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취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인데 당연히 뭐가 있고 취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PP도 능력자 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140조에서 키워드는 거기 1번 1번이야 제한능력자도 자기가 한 법령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다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142조입니까 142조 취상대방 표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고요 건너간 전득자가 있다고 합시다 무슨 자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만약에 있다면 제 착사 강의죠 그런 자들이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여기 전득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서 그 결과가 생기면 뭐가 생기면 그 결과가 뭐냐면 취소 효과예요 뭐라고요 효과 들고 전득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토지를 네 법정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만약에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에요 을한테 그래서 토지가 일로 가서 현재 만약에 정여까지 갔으면 선이라 합시다 이 토지를 뺏는 방법은 2단계 작전을 거쳐야 돼요 먼저 값과 의뢰 계약을 뭐하고 취소를 누구한테 하고요 그럼 취소하면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 결과가 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누구한테 간다? 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상대방한테 한다 그 다음에 결과 들고 정한테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한다? 원래 상대방 그래서 149페이지 맨 위에 2번 체킹되어 있을 거예요 취소는 최초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141조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럼 부당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에 따라서 그런데 특지를 뒀어요 다만 제한능력자는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저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모음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현저한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 넘겨보세요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원칙 효력이 없으니까 취소하게 되면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줬단다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니은 보세요 따라서 선의의 무슨 자는? 수익자 있죠? 네 그러면 그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저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과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특칙을 줬습니다 이건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죠 그래서 2번의 기억만 생각하세요 제한능력자는 모음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현저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지금 어디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길 3번에서 어디로 가는 길 2번 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서 어디로 가는 길도 있다는 얘기일까 4번 간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번 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네? 취소를 안 하겠다 취소 포기를 포기를 선언을 해야 돼요 취소 안 하겠다 그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취소 포기를 선언한 적은 없어요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뭐 하면 발생하면 네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 포기로 뭐 한다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뭐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지 않게 되면 뭐가 소멸해서 취소권이 소멸해서 이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자 취소 포기를 선언해서 뭐가 될 수도 있고 4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 포기 간주가 돼가지고 4번 될 수 있는 거고 취소권이 소멸해서 몇 번 될 수 있는 거야 4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요 3번에서 4번 갈 때가 여기서 전부 다 시험보다 막 열이 받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볼까요 150페이지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 있습니까 제목이 뭐죠 취소 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인정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거죠 이때 추인 뜻이 바로 뭘까 이거예요 이거요 취소 뭐다 포기 144조 1항입니다 추인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다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죠 따라서 추인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추인은 땡 후 결함이 없는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아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구나 추인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 키워드는 뭡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취소 원인이 뭐가 된 후 취소 원인 소멸 후 반대말은 뭐예요 전이죠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무슨 상태고요 미성년자는 아직 전이죠 후는 뭐예요 성년된 후죠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없구나 추인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성년된 후 비로소 무슨 자격이 있다 추인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144조 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 전항은 제 1항은 그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 취인한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저 하지 않습니다 후에 성년된 후에는 법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성년되기 전 미성년자의 법대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겠죠 성년된 후는 법대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성년되기 전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 법정 대리인은 무슨 자격이 있겠지만 법정 장애인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추인 자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년되면 뭐가 없어요 법정 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년되기 전 법정 대리인은 추인 자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144조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단 성년된 토론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편에 연기시켜가지고 152페이지 추인의 유권에서 2번 취소 원인의 종료 기억 기억 니은 디귿 기억하세요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즉 성년된 후 사기를 안 후 착오를 안 후 비로소 추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뭐 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는 있어도 사기강박 착오에서 벗어난 후 그런 자들이 추인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갈 거예요 결국 그 144조는 결국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때 유의한 조문이지 사기강박을 알게 되면 취소하지 절대 추인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다음 153페이지에 무슨 추인 나옵니까 법정 추인 나오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해서 전조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죠 그럼 언제 추인할 수 있는 겁니까 후죠 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추인도 법정 추인도 추인 자격이 있을 때 거기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어요 1호가 뭐예요 전부 1부 2행 2호가 네 2행 청구 3호가 뭐예요 고칠경 고치고 고치는 합의 네 번째 거 담보 제공 5호는 권리 양도 권리 양도 있습니까 6호는 뭐죠 강제집행이죠 그럼 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후죠 그러면 여기 추인 자격이 있을 때 여기서 1호를 해야지 무슨 추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하는 거 전부다 그러니까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후 해야지 무슨 추인이 되는 거 전부다 만약에 뭐 되기 전 성년되기 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추인이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까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없으니까 추인 자격이 없으니까 미성년자 상태에서 해봐야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고 성년된 후 추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년된 후 해야지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추인 되면 결과 전부 다 뭐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4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세요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취소권자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후에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누가 하면 취소권자가 1호 부터 몇 호까지 6호까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추인이에요 다 법정 추인이에요 다 법정 추인인데 법정 추인이 전부 다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후인데 후에서 후에서 상대방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상대방 상대방 했을 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 거예요 상대방이 두 번째 거 했었죠 무슨 청구했을 때 이행 청구하더라도 이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추인이 아니다 아니고 상대방이 5호 있을 거예요 권리를 뭐 해도 양도해도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법정 추인 나오면 상대방 했을 때 아닌 거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말 했을 거면 네가 준 네가 준 무슨 고추 청량 고추 맵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행을 여기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청량 이것만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에 가로 2번에 니은 체킹하시고 뒤의 문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다음 능히셔 가지고 미음 역시 마찬가지 니은하고 미음이 있을 거예요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 양도하거나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 이행 청구하는 것은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꼭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추인의사 및 인식 분류 취소권자에게 취인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취소권자에게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뭐랑 비교될까요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뭐하는 것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할 때는 당연히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아니 지거 원해서 포기할 때는 당연히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지 안해야 돼요 취소권 존재한 것을 인식해야지 이게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무슨 추인은 취소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무슨 추인이 되는 것은 아이고 무슨 추인이 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은 이거는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했을 때는 취소권 존재를 알고야 되겠지만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그런 사실만 있게 되면 법정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취소권 존재에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146조 가서 155페이지 취소권 소멸 나옵니다 그죠? 일정 기간 내에 뭐라 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럼 여기 뭐 기준 3년 네 취인 기준 몇 년? 3년 그죠? 네 또는 법률 행위한 남부터 네 법률 행위한 남부터 몇 년? 10년 이 둘 중 언한 기간 내에 뭐라 하지 못하시면 만약에 취소를 갖다가 뭐 하지 않으시면 아니 취소 못하게 하게 되면 취소권이 뭐에서 확정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 대입해 보세요 하나씩 전부 다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 들어가면 144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몇 조 들어가면 144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성년자 상태에서 뭐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146조죠 6조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는 취인할 수가 없죠 미성년자 상태에서 뭐예요? 네 벗어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뭐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 원한 기간에 취소 못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혹 자 착오로 해볼까요? 착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착오 착오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 상태에서 계약하게 되면 사기 상태에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똑같아요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런 것은 뭘까요? 결함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원한 기간 내 취소 못하면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번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4번 가는 길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시면 이게 딱 정리가 되면 희한하게 민법에 힘이 붙어 내가 이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뭐 물건법 계약법 자신이 막 생겨요 근데 이거는 좀 날짜를 몇일 놓고 공부하셔도 안 하셔야 돼요 뭐 2시간까지 안 됐다? 그럼 조금 생각해 봐 일주일을 가지고 파봐요 이거를 하루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해 안 되는 것은 딱 붙여놓고 이해 될 때까지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계속 그걸 보셔야 돼 딱 해결되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몇 번이 몇 번 간 거예요 3번이 2번 또는 뭐야 4번 자 그래서 취소를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왜 3번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불확정무요 아까 무슨 대리 했었어요 여기 무권대 무권대 아까 했었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좀 가시면 이 불확정무요 또 키워드가 있거든요 138페이지 138페이지에 드디어 나왔어요 무슨 무효가 나와요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도 그럼 여기 똑같아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어서 이제 몇 번 1번이 어디로 가는 거 2번 가는 것하고 몇 번 가는 거 4번 가는 길 있겠지 뭐 그러면 이제 허가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뭐다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여길 지정해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허가 지역 여기 허가구역 지정을 해요 이렇게 그럼 지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도 와서 뭐하는 거예요 둘이서 아니 매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약은 합의를 했는데 이게 매매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허가 신청해가지고 뭐해서 허가 신청하게 되면 뭐가 날 수도 있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환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나기 전까지 이 상태는 무슨 무효로 본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무효 효력이 없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효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 불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없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요 효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효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 무슨 차이냐 말이에요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면 갑은 무슨 채권이 있고 대금 채권이 있고 저쪽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이게 채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이쪽도 채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서로 채무를 뭐해야 돼요 이렇게 채무를 서로 채무를 이렇게 이행해야 돼요 이행 못하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채불이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 채불이 나오면 이제 어떤 말 씁니까 이쪽은 뭐가 될 것이고 이행 지체라는 말을 쓸 것이고 이쪽은 이행 불의한 말을 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최고야 되고 최고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여기 법정 해제 그 다음 뭐예요 코스 원상회법 그 다음 무슨 매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고 했으니까 허용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들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라도 없는 거예요 채권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는 거예요 채무도 없으니까 여긴 무슨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체 법 지체 불릉 이런 말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행 지체 이행 불릉 이런 말 없는 거예요 무슨 해제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매매 흐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 2번에 1번 거래계약상 법률관계 자 1번 보세요 계약상 이행 청구 1번 2번 묶으세요 허가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허가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매도인에 뭐 했어요 대금지급 청구권 매수인의 수익권 이든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채불로 인한 법정 해제권 나올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등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재산권 채권이 있어야지 장래 등청도 있는 거죠 아니 현재 재산권 채권이 있어야지 장래 등청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재산권 채권이 없으면 장래 등청이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없는 등청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묶으면 돼요 매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한편 자 가로 2번 협력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협력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효력은 없지만 신청 협력할 의무는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자 무슨 효력은 없지만 매매 효력은 뭐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죠 그러면 협력 의무 있는데 만약에 협력을 안 하게 되면 자 소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소 제기 가능해요 또 협력 의무 의반을 해가지고 무슨 배상 안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법정 해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할 수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늦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또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량에 대해서 손해배상 배상은 약정도 뭐하다 유효 그러나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유동정무의 상태는 계약을 모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가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박스 하세요 동시 이행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협력 의무와 대금 취급 의무는 동생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뭐 받기 전에 화가 받기 전에 뭐 주기로 약속했다 중도금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주기로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의리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뭐하지 않으면서 의리 갑한테 공격합니다 뭐하시오 아니 협력하지 않으면서 아니 돈 안 주면서 갑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 협력하시오 뭐 신청 신청 협력해 예? 하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뭐 받기 전에 아니 화가 받기 전에 중도금 지급을 약속을 해놓고 지갑 뭐 주지 않고 중도금 주지 않고 이 갑한테 협력하라고 예? 무슨 의무 협력하라 협력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갑이 뭐라 합니까 갑이 열받을게요 아니 니가 못 안 주는 주지 중도금도 안 주는 주지 나한테 지금 협력하라고 니 미쳤나 못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 근데 갑은 미안하지만 협력 해야 됩니다 협력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즉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안 주는 것하고 이 협력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 협력 요구하는 것은 그게 인간이냐 그렇게 인간적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은 법은 뭐야 논리잖아요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매매 효력이 없다 했죠 대신 협력 의무는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을 하지 마시고 네? 허가 난 다음에 중도금 받는 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 중도금 미지급하고 협력 의무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관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 지역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다시 138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2번에 2번과 2번에 4번이 반대표시 해보세요 2번에 2번과 2번에 몇 번이죠 1번에 2번 있죠 하고 4번 뭐 받기 전에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이죠 허가 받기 전 무슨 해제는 안 돼도 아니 법정 해제는 뭐야 절대 안 되죠 달라는 혈액이 없으니까 그러나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 해악금 해제는 뭐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해악금 해제는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거 기억나세요 계약금 계약 그죠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몇 번 다섯 번 그 다음에 무슨 해제 해 약금 해제 무슨 해제 그니까 계약금 계약 걸고 약속한 계약금을 다 준 다음에 비로소 해악금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뭘 주게 되면 계약금 계약 걸고 약속된 계약금을 다 주게 되면 이쪽 저쪽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악금 해제에서 털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기 전 무슨 해제는 안 돼도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해악금 해제는 가능한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 잡을게요 법정 해제 한 문제 나와요 네? 해악금 해제 반드시 한 문제 뭐예요? 나오죠 허가 지역하면 무권들이가 기억이 나야 되죠 벌써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또 허가 지역에서 여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안 적어놨을까 거기는 몇 밑에 139페이지 몇 밑에 4번 있죠 4번은 뭐 있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현했으면 무슨 등기 중간 승약 등기 당연히 효력이 있을 리가 없죠 뭘 빼먹었기 때문에 허가를 빼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뭐가 기억납니까 그거 볼 때 기억 안 나요 기억도 안 할 리가 무슨 등기요 중생 등기 하고 빼먹었기 하고 비교되는 게 뭘까 이중매매예요 무슨 매매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가면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생 등기고 거꾸로 갑이 병한테 팔게 되면 이중매매죠 그러면 중생 등기가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하시되요 허가 지역 이중매매가 할 때는 적극 가담을 놓으면 돼요 허가 지역이 아닐 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이면 중생 등기는 뭐다 무효 적극 가담 아니면 이중매매는 유효 적극 가담 이중매매는 무효 그런데 허가 지역이 중생 등기 무효하고 적극 가담의 이 무효는 소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쪽은 어디서 놀고요 이쪽은 어디서 놀고요 적법성에서 놀죠 이중매매 적극 가담 어디서 놀아요 다당성에서 놀죠 자 그럼 카메라 따라와 보세요 카메라 자 그럼 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 목적 가볼게요 목적 목적 가면 여기 적법성과 무슨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허가 지역에 무슨 등기는 허가 지역에 무슨 등기 중생 등기는 허가 지역이 아닐 때 일대 있잖아요 요건 어디서 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무슨 매매는 이중매매는 아닐 때는 유효고 일대는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쪽 무효는 적법성 무효고 이쪽은 차이가 뭘까 차이가 타당성 들어갈 때는 여기에 키워드 여기가 무슨 급여 여기가 여기가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 영역이라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잖아요 즉 다른 게 아니고요 허가 지역 들어가서 잘 결정해 놓으시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는 것들이요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물건법에서 한모자로 또 거론되는 것이에요 또 이중매매 나오죠 또 적극 가담 나오면 뭐가 기억나요 적극 가담은 세 군데거든요 이중매매 취득시효 명의신탁에서 적극 가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관리하면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이 뭐다 굉장히 넓은 곳이니까 무슨 지역을 자꾸 읽으세요 허가 지역 자꾸 읽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뭐하고 뭘 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묻고 했었고 여기 1번하고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3번 영역을 얘기한 거라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총칙이 있잖아 이거 결정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야 자 나머지 것들을 한번 또 봅시다 136페이지 가면 이제 차고 사기 미피피 아닌 법률행위 무효가 나오죠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법률행위 불성립과 뭐 구별 즉 성립 무효는 뭐한다는 모습이다 성립 후에 문제다 아까 여러분들 뭐 기억나요? 5표시 무효 기억나요? 네? 네? SY YTG 계약은 성립조차도 안 했어요 무효가 아니라는 것 차이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효는 성립한 이후의 문제죠 따라서 무효 관련된 법조문들을 무효 관련된 법조문을 불성립에 갖다 붙여먹으면 안 돼요 성립을 전제로 한 무효 관련된 조문을 갖다가 불성립에다가 갖다 붙여먹으면 안 된다는 거 가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 결정합시다 아까 어디 영역은 상대적이에요? 의사표시 영역은 누구는 보호를 받고요 선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이게 상대적이죠 나머지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선의도 보호를 안 해주고 누구도 악의도 보호를 안 해주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단독 통정 2번 2번 무효는 무슨 무효? 선인 보호받고 악인 받지 못하는 무슨 무효고 상대적 무효고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영역의 2, 2, 2, 2, 2, 2번은 전부 다 무슨 무효고 절대적 무효고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능능 목적, 확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 의사표시 영역만 보고 상대적 영역이고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전부 다 절대적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아까에 썼습니다 유동적 무효 매매 효력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예외 나머지 유효 알겠습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무효 행위에 전환이 있습니다 무효 행위를 뭐로 전환하는 거예요? 유효 빈 여백에다가 미등기 전세라고 한번 써보세요 무슨 전세예요?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미등기 전세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편 물건에 물건에 전세권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그러나 3편 채권에 임대차 있죠 무슨 대차? 임대차로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 쓸 필요 없고 미등기 전세계약서를 갖다가 3편 채권에 무슨 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2편 물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2편 물건 전세권으로서는 무효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계약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계약서를 갖다가 3편 채권 무슨 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으로 유효로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라 한다? 무효 행위의 뭐다? 전환 유효로 전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내용만 읽어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144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무슨 행위의 추인 무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입니다 무슨 추인이요? 무효 행위의 추인이요 자 추인 종류가 몇 가지인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추인 종류가 세 가지야 결함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 1, 2, 3번을 추후로 인정해서 어디로 간다? 1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첫 번째 무슨 추인이 있고요 연습해볼까요? 여기 불학적 무효를 추후로 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적 무효를 추후로 뭐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취소 포기 취소 포기 그러면 지금은 같은 소속 어디 소속이죠 지금? 이 무효 안에 것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무효에 불학적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면 이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결정한다 언제부터? 그런데 확적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이라든지 또 뭐예요? 허가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올라가죠 그런데 확정 무효 추인 이렇게 고정된 것들은 뭐해도 이 고정된 것들은 뭐해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돼서는 안 돼요 다만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타당성 이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은 추인하면 안 돼요 인정 안 되겠죠 추인하면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여기서 뭐야? 의사표시 정도만 추인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체크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144페이지는 핵심 체크 무효행위 추인 확정 무효 추인은 장례형에서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은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 추인은 원래는 효력이 없지만 알고 추인하더라도 뭐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야 채권법의 매매계약 해제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은 끝나면 해지는 그때부터 해제와 해지가 처음부터 그때부터 무권들의 추인이 처음부터고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 아주 대비적인 것 처음부터 그때부터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취소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1번하고 몇 번 3번 3번 잘 정리하면 뭐 풀려요? 이렇게 뭔가 제일 어려운 데가 3번이에요 일로 가는 길하고 어디로 가는 길 4번 이게 가장 힘든 길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잘 정리하시면 어떻게 된다? 총칙이 자신의 무기 시작하면 계약법은 뭐 수업 듣는 대로 실력이 늘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